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2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2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부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착하고 충성된 아주 성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에게 행복이란 주인의 말에 순정하고 그 말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라면 뿌렸고 거두라면 거두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떴으면 일어났고 또 때가 되면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 종에게 하루는 주인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감자 수확하는 명령이었는데요 감자를 수확해서 그 감자를 크기별로 분류해라 이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큰 감자는 오른쪽 바구니에 넣고 작은 감자는 왼쪽 바구니에 넣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주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가고 하루가 다 지나가도 종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의아하고 이상해서 주인은 다시 밭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가봅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밭에서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종이 보였습니다 너 도대체 왜 울고 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울고 있느냐 주인의 이 물음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감자를 잡을 때마다 이 감자가 큰 감자인지 아니면 작은 감자인지 제가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겠죠 분명 착하고 충성된 성실한 종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혜가 없습니다 항상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지금까지 시키는 일은 잘해왔지만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주인이 왜 일을 시키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그 이유를 고문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묻지 않았던 것이죠 착했지만 지혜롭지는 못한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과연 어떤 종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짝을 찾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그 이야기가 2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아브라함에게 가장 간절히 원했던 가장 바랬던 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소원들을 빌었을 겁니다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간절히 바랬던 그 소원은 바로 번성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 자녀의 번성의 복을 아브라함은 원했습니다 24장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맨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왁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매사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의 노년에까지 풍성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녀의 복이었습니다 자손의 번성 그 복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게다 말씀하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아니 못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짝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은밀히 일을 진행하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4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협력할 사람이 필요하죠 또 그러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에게는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를 협력해 줄 사람 전심을 다할 사람 나를 내가 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종을 믿고 신뢰했는지 이 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얼마나 믿었는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 이런 정도의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요셉과 비교되는 이 종이라면 이 종의 됨됨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요셉처럼 탁월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또 능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랜 세월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면서 이렇게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믿고 신뢰하는 그 종에게 아브라함은 막중한 임무를 맡깁니다 그것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막중한 임무를 이 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가난한 땅에서는 여인을 찾지 마라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 가난한 여인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세운 단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 장가 보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 배움이 깊어야 된다 외모는 뭐 시어머니 사람 만큼은 돼야 된다 키는 적당하게 한 170 정도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사람은 늘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음식 솜씨가 굉장히 탁월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이야기할 만도 한데 이런 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일한 조건은 가난한 여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여인을 찾아야 되는가 자신의 고향 하란 땅에서 그 여인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조건을 내세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이런 조건 때문에 종은 가난이 아니라 하란까지 가서 그 여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의 사란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그 거리가 대략 보니까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800km 지금은 비행기면 두세 시간에 갈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거리입니다 뭐 대수롭지 않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정도 거리는 굉장히 두려운 거리입니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죽음, 그 목숨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라반에게로 도망갑니다 목숨 걸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거리라는 겁니다 험한 산길과 뜨거운 사막을 한 달여 걸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광야 800km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 떠나면 가장 답답한 것은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의 소식을 알 길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되돌아오는 것 외에는 소식을 서로가 소식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믿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 번 떠나면 소식을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되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떠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면 다시는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이 끝나기까지 돌아오기까지는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꼭 확 결정을 내려줘야 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텐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떠나기 전에 주고받은 그 이야기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한 마디 말씀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떠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막주간 책임을 갖고 떠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마음에 안심이 되겠습니까? 가장 격려가 되고 가장 위로가 되겠습니까? 떠나는 종에게 아브라함은 가장 멋진 말로 그 종을 응원합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마음을 편안케 합니다 그 말씀이 24장 7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종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또 종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나보다 나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자가 갈 것이다 나보다 앞서 천사가 갈 것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여인을 만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종이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까요? 정확한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았다는 점 또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는 점을 볼 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가 지내었던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종은 아마도 이삭이 태어나고 또 자라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도 아마 그 자리에 함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두 종을 데리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종을 함께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간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 가슴 아픈 순간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 걸음을 가면서 그 걸음을 떼면서 그곳으로 가면서 아브라함도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종과 동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믿을만한 종 가장 신뢰했던 종이 그곳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종은 아브라함과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목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장면을 이 종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종에게 이번엔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를 도왔던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든든한 응원의 말씀으로 종을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니 그 다음부터 종의 행적은 어떻겠습니까? 24장의 모든 내용은 이 말씀으로 다 수렴됩니다 그 뒤에 종의 행동을 한번 보면 종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간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예비하신 여인이 이 소녀가 맞습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물었습니다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여인이 바로 리부가입니다 그 리부가를 만나기 전에 종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소녀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소녀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소녀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소녀가 맞다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도 종은 또다시 묻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종은 리부가의 집에 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시니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종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찮으실까 정말 이 종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하나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이 종의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럽게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종의 모든 노력들의 그 결과가 바로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전하고 리부가의 가족들에게 리부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기쁨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절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수십일을 걸려서 하란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너무나 수월하게 그 리부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종과 동행자들은 하나님께 위로 받은 그 감동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조금 오래 가져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즐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잔치를 좀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동에 취해서 잔치를 좀 더 버려도 조금 더 즐겨도 될 만한데 종은 또 다시 서둘러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타게 그 소식을 기다릴지 종은 헤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의 그 종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 종이 늘 기억했다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인의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고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종의 판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그의 눈과 지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종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습니다 역시 그 바람대로 종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그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24장의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섭은 아닙니다 요섭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의 여정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낸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종이 지나온 그 시간들 그 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걸어온 길은 800km의 광약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멀고 험악했던 그 800km의 광약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처음 그 길을 마주했을 때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길의 이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하고 마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불안감에 그의 마음이 요동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가 가야 될 길은 초행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종이 이 정도의 거리를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그 초행길을 종은 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보낸받은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800km의 그 광약길은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후 1년 후에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잘 나가던 나의 길이 깎아지는 벼랑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다른 길을 만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일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선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초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지나온 800km의 그 광약길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의 길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종을 이끄었던 것처럼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가 오늘 나의 앞길을 먼저 가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간청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길 나 혼자 가는 이 초행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앞서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분명 우리 앞에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가시는 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오늘 살펴봤습니다 종은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아 하실 정도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귀를 닫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종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그의 언어에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그에게 자세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수시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그때마다 집중하실 것입니다 내가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또 대답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대답에 있어서 방법을 달리할 때가 많으셔서 우리가 조금 늦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꼭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에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두렵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종이 리부가를 만나고 리부가의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기까지 여러분 며칠이 걸렸을까요? 확실한 것은 종이 그곳까지 가는 시간보다 훨씬 짧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것이 결코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묻고 또 물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확인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욱더 내게 집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800km의 광약길 가운데 어느 만큼 오신 것 같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지점이 다를 겁니다 또 어쩌면 내가 어디쯤에 왔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쯤에 왔는지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들여보다 보셨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리고 목적지까지 하나님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묻고 또 물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800km의 그 삶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힘있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단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종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오늘 53절의 말씀처럼 은금폐물과 의복을 리부가에게 주고 가족들에게 보물을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주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지참금으로 은금폐물을 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 것은 아닙니다 종이 800km의 광야끼를 나설 때 이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곳까지 왔으니 그 지참금, 그 은금폐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구원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마음으로 리부가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주인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며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 순간 그분께 묻고 확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때론 그 길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그래서 주님을 놓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